아하 오랜만에 이승기씨 가수이자 배우 이승기씨 얘기인 것 같은데 제목을 보니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가족은 건들지 말라 뭔가 으른장 엄포 같은 분위기인데 대체 가족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승기씨가 저러한 논리로 입장을 최근에 밝힌 건데 이승기 소속사가 뭐라고 어제 입장을 뭐라고 밝혔냐면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또 한 집안의 사위로서 이승기씨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승기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데뷔 20주년 맞은 아티스트로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이승기씨가 최근에 결혼해서 가족이 생긴 건 알겠는데 왜 난데없이 나 지금 뭐 가족 있고 조부모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 건들지 마라. 아니 그러면 난데없이 지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승전결 뭔가 압도 없이 그냥 갑자기 왜 이럴까 이승기씨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이 표현에 일반적인 용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 표현을 쓴 건데 이승기씨가. 왜냐하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보통 유명인이 일반인이라고 결혼했을 때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일반인 가족은 좀 보호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승기씨는 일반인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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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씨 부인이 배우 이다인씨고 이다인씨 어머니는 배우 견밀이시고 연예인 가족이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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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모는 지금 또 말하자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아 장인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이승기씨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최근에 장인 관련된 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 판결 관련해서 입장을 내게 된 겁니다. 아 이승기씨 장인 되시는 분 관련 판결이 나왔다는 건데 그럼 어떤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거잖아요. 장인어른이란 분이 어떤 판결이었을까 궁금해지네요. 허우주연 변호사님. 그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배우 견밀이시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배우 견밀이시와 그 남편이 다른 동료들과 같이 회사를 운영을 했었어요. 2014년부터 16년 동안 공동까지 공동 운영을 했는데 이 회사 주가가 몇 천 원에서 시작해서 만 얼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주가가 빵빵 뜬 거예요. 그리고 견밀이시와 그 남편은 이렇게 높아진 주식을 판매해서 23억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올랐냐. 이 공동 투자자인 견밀이시와 그 남편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인데 6억을 투자해서 회사에서 새로 발행해 준 주식도 사고 15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내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 채권도 샀다. 우리가 이렇게 경연진이 자기 재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공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주요한 투자자이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까지 들여서 투자해서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전망이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됐겠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투자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 유치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다가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핵심 쟁점은 그거였어요. 자본시장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걸 대출로 했는지 자기 재산을 투자했는지 이게 중요사항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었거든요. 1심에서는 이거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 사항 아니고 자기 재산으로 하든 빚을 내서 하든 투자 사실만 공시하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거는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허위 공시된 주식 비율이 1.56%가 넘는데 이 비율은 상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중요사항을 허위로 공시한 게 맞다라고 봐서 이 부분 유죄 취재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주식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고 소송을 당했고 이승기 씨의 장인 되는 분이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봤는데 쉽게 말하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잖아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에서 뭔가 이걸 재판을 다시 해라. 뭔가 돌려보낸 걸 한 건데 이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승기 씨 본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닌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일단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항소심은 앞으로 재판을 진행해서 일부 유죄를 속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승기 씨는 이 사건과 연루된 인물이 아니고 1심, 2심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승기 씨가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었냐 사실입니다. 이승기 씨 소속사 측도 이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일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더욱 자기의 장인이면 가족과도 같은 거잖아요. 자기 가족만 가족은 아니니까 결혼하게 되면 이 처가 쪽도 가족도 가족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문제는 개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 가족들이 1심 동체로 같이 해결할 문제인데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나온.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승기 씨 측에서의 주장이라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글들이 보도가 되고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 다는 분들은 악플을 달 수 있잖아요. 비방성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배우 가족들이잖아요. 연예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승기 씨 측에서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나 악플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라고 생각하는데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연예인 가족이 이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어서 물론 아직까지 최종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는 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미리 이런 부분들에도 확산되지 않기 바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소속사도 입장문을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붙였다. 이게 왜냐하면 소속사 입장문 자체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뭔가 아무 얘기도 하지만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승희 측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승희 씨에 대한 부정적으로는 확산시키는 요소로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주가 조작을 만약 했다고 하면 이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을 사고 판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자막 보면 가짜뉴스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아니 그건 맞죠. 잊지도 않은 말을 해야 되는,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건 나쁜데 잘못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이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유인경 표현대가 아니고 보통 결혼 전의 일이다, 이 사건은. 결혼 전의 일이다, 내 가족은 건들지 마. 보통 이런 경우냐고 상상해보면 내가 본인이 결혼 전에 어떤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는데 결혼 후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가족을 싸자고 비난할 때 이건 내 일이지 가족들 건들지 마. 이런 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상황은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기 씨가 고등학생 때 데뷔해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서 한때는 이승기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가 결혼 발표 소식과 함께 굉장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연애에서 한 결혼인데 팬들은 집 앞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플랜카드를 눌렀던 데모 시위도 했었고요. 지인들조차도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왜 했니?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결혼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었고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연예인이어서 한 번도 자기 심경을 밝힐 이유가 없었어요. 수상소감 외에는. 그런데 결혼과 더불어서 왜 그런 집안에 결혼을 했냐. 말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2월에 딸을 낳아서 아버지가 됐거든요. 가장의 책임이 있는데 연이어서 주가 조작, 장인, 장모인 견미린 씨도 다른 인연의 다단계는 얽혀져 있고요.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속사하고도 분쟁이 얼마 있었죠. 출연료 못 받았기 때문에 해지하고 계속 범위에서 출달이 많아서 이런 일에 굉장히 어떤 보통 다른 사안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항을 보인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본인 얘기예요, 이승기 씨. 20년 동안 연예인으로 살면서 감정을 담아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자기 결혼 축복해달라는 말 하지 않겠지만 좀 지켜봐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없던 말 올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네티즌들이요. 그런데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가족 건들지 말라는 마치 느낌상 엄포, 음장처럼 느껴지는 이 말이 적절했는지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 이 내용,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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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